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입력, 파라미터, argument라는 것이고 출력, 이번 시간에 배울 리턴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현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뭔가요? 엔터치면 2가 나옵니다 자, 1 더하기 1은 숫자 2에 대한 표현식이에요 그러면 2 빼기 1도 숫자 1에 대한 표현식인 거예요 그러면 1과 1이 같으냐라는 것은 이 좌항과 우항을 비교했을 때 같아요? 같죠? 그럼 뭐예요? true죠 즉, 이것은 true라고 하는 값에 대한 표현식이 되는 겁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document.write가 실행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뭘 원하게 됐냐면 sum을 실행시키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? 5죠 얘가 5가 되는 표현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return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일부러 했는데 표현식이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, 우리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듭시다 자,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코드를 가만히 보면 이 코드는 굉장히 편리해요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 그냥 sum이라고 하면 화면에다가 document.write 하는 것까지 자기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좌항과 우항을 더하고 두 번째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bi 태그를 뒤에 추가해서 줄바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다가 써주는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, 이게 딱 얘만 필요하다는 게 확실하면 이걸로 됐어요 나쁜 코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이 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면서 그렇게 더해진 결과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코드를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sum, 색깔을 뭐로 할까요? red로 한다 color re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겠죠 div style color red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나요? 좀만 그리고 이 부분은 div를 묶어줘야겠죠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결과인데 우리가 출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즉,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의 return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자, 봅시다 저는 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밑에서 다시 재정의하면 좀 그렇고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sum2 그리고 똑같이 left, right 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돼요 sum2 2,3을 했을 때 이것이 숫자 5에 대한 표현식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먼저는 document right 그리고 그 결과에 이 결과가 5가 되면 더하기 br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결과를 이 앞에는 이 뒤에도 div 태그는 줄바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줄바꿈 태그는 필요 없겠네요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폰트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색깔은 두고 그러면 폰트 사이즈 그리고 3rem 3rem은 상당히 큰 글씨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sum한 결과의 값을 돌려준다면 되지 않을까요? 돌려준다가 영어로 뭐예요? return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연산을 해요? left, right를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안되나를 봤더니 제가 문법적으로 잘못했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?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는 O인데 얘는 그냥 평범한 O고 얘는 붉은색 O고 얘는 뭐랄까요? 글씨가 큰 O죠 그리고 우리는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만을 이 sum이라고 하는 sum2라는 함수가 구현함으로써 저 원자화된 기능을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return e 우리에게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자, 됐습니다 이 sum2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함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left, right라는 것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들어간 값을 return을 통해서 출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무척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